버디를 3번 연속하는 사이클링 버디데? 응 잘했다 야야야 오 나이스 아무튼 푸샷 와 좋다 천천가? 네 저기 보고 쳤는데 왼쪽으로 좀 안 돌아서 장난 아니다 잘 갔어요? 벙커예요? 벙커 할 거예요 넘었어요? 어 굿샷 우와 이렇게 내리막 있고 뒷바람이 한 4 정도 도와주면 300까지는 돼요 근데 이제 평지에 바람이 없다 절대 안 됩니다 270 정도 생각합니다 영상으로 보다가 실제로 보니까 이게 빨리 내가 저도 웬만한 투어 프로랑도 쳐봤거든요 비슷한데? 공 날아가는 게 형이 그걸 많이 치시잖아요 이야 명훈이 형 벙커네 어우 그래 머리 안 묻어있다 아까 생각 벙커 한 대 벙커 한 대 오 넘어갔다 와 겨우 넘어갔다 오 안 올라간 게 낫다 여러분 저랑 50m 차이 납니다 오 좋다 좋다 우와 오 계속 골프만 하셨나 봐요 아니 이렇게 칠 수가 없어 며칠 전에 사실 이렇게 칠 수가 없어 이게 며칠 전에 이제 제 골프 콘텐츠를 제 거를 찍었어요 네 남영우 브로님이랑 촬영을 했는데 많이 배웠어요 좀 레슨을 받으면서 쳐가지고 그게 바로 이틀 전입니다 그래서 아 아 그 감과 이런 게 다 잘 배운 거 같아요 잘 배운 거 같아요 우와 잘했다 여여여 샷 여러분 이건 투어 프로급 레벨 웹지 하셨어요 오 나이스 나이스 오 이야 이야 이건 영화를 찍었는데? 어 어 됐다 오 이것도 영화를 찍었어 나 이거 보게 하면 진짜 화날 거 같은데 아 요즘에 퍼팅이 안 돼가지고 시합이라서 아무도 안 알려주고 아 아 아 저 공만 봐 스트로우를 신경 쓰지 마 정말 저기로 보내줘 이야 나이스 셀프로 가르쳐 주셨네 이제 셀프로 했어 나이스 파 아휴 아 거의 파 파스리 파파이브 그쵸 근데 버디를 세 번 연속하면 사이클인 버디데 네 한 번이라도 역시 명훈이 형은 이제 그럴 생각 할만하지 어 마음을 내려놨으니까 음 파스리 이야 경치가 경치는 이건 볼 수 밖에 없다 이건 아 되게 응전하네 이건 되게 응전하네 이건 안개 땜에 몰랐는데 날씨가 되게 좋구나 어 왼쪽 위기 왔다 어 어 어 그러니까 다행히 저기 먼저 떨어져서 에그는 아니다 뭐야 왜 개울러가냐 아이씨 뒷땅 쳤어요 전 아 내가 내가 못 봤어 소리가 뒷땅이어서 살짝 소지가 경쾌하진 않아 오 그럼 이 소리가 나야 되는데 아 갑자기 여기서 어둠이 막 아 아 저 괜찮아요 저 벙커 좋아해요 어 저요? 네 저 벙커 좋아해요 벙커 진짜 잘해요 어 진짜요? 저는 벙커 진짜 조약인데 네 아직 벙커 맛을 못 봐가지고 저는 요즘에 이제 굴프를 아 너무 명랑으로 하는 그런 감이 좀 없지 않아 있어서 약간 친지하게 지금 이마 굴프거든요 그래서 약간 지금 샷에 대해서 복귀를 좀 아 왜 이게 왼쪽으로 닫혀 말았을까 아니야 명랑하게 좀 해 아니 너무 명랑하게 하니까 딱 거기까지더라고 아니야 너 저거야 그렇게 명랑하게 하지도 않았어 그런가 아 아 두꺼웠어요 아 두꺼웠어요 두꺼웠어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잘 칠 수 있는 방법은 푸인지밖에 없었을 것 같아 대외고 풀어졌으면 저기로 안 빠트렸을 것 같아 빠지면 안 되는 곳은 이제 정확히 아직 안 칠했어요 여러분 사실 거기까진 제가 말을 아직 못하겠는데 저도 뭐 그렇게 생각하지만 아직 아직 한 전반에 끝나봐야 그래 올라가면 안 돼? 큰일 났다 올라가면 안 돼? 큰일 생각했는데 올라갔어 이게 올라가면 안 되거든요 이게 내려온다 오 내려오는 건 잘 된 거지만 여기까지 원래 오면 안 되는데 근데 야 나 진짜 심각하네 심각해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배웠다고 그랬나 퍼트를 안 배웠어 이거는 느낌으로 가야지 저기 섰을 때 약간 오르막처럼 보였지 네 쉽지가 않아 자 그거 지금 하실 거예요 네 짜증났어요 양파에요? 따불이죠 따불인가 아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진짜 진짜 이거 베스트였다 나 영화를 찍었어 이거는 나이스 아 어휴 오늘 성민이는 그 버디펀 놓쳤던 게 마음에 남아있지 않나 심지어 엊그제 촬영 때도 2, 3개 놓쳤어 그 짧은 걸 놓쳤다고 뭐라고 생각 안 할 정도 안 할 정도인데요 아 그래요? 그냥 똑바로 해서 만약에 빠스패 쓰면 저는 더 멘붕이었을 거 같아요 저는 저건 당연히 아 저건 운이 좋았어요 거리감이 왜 이렇게 없지 하하하 어우 오른쪽 실었다 오른쪽 실었다 세입이랍니다 세입 세입이네요? 너무 겁쟁이인데? 하하하 아 부셔 이야 이야 부셔 오 이건 뭐 너무 장난 아닌데? 제 주변에 장타자들이 꽤 많은데 네 와 투어 프로 한테도 안 지리겠는데 비거리 어 공태현이라고 아이가 아니죠? 20, 30 더 나가는 프로 있어가지고 아 태현이를 만나고부터 네 거리에 대한 자부심을 내가 내려놨어요 아 겸손했어 네 공태현 프로 근데 보통 프로들보다는 훨씬 그 선수들의 평균 권리보다는 네 조금 더 나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게 뭐 산거라고 볼 수 없다 저건 네 그냥 저건 의미 없네 자 그럼 이쯤에서 고구마를 한번 쳐볼까 의지만 있었다 난 난 그냥 잘라간다 네 저쪽으로 끝샷 어우 어 하나 더 치고 갈까요? 목표는 보기 잘하면 파 흐 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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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 있네 여기 개는 5458 주세요 5458 5458 5458 사람이 팔짝 불어서 515 풀로 안 맞추겠습니다 으흠 점원 자 어디의 상황이었어요? 깊은 러프에 공이 좀 많이 떠 있어서 자칫하면 공 밑으로 들어갈 수 있는 상황 공이 넝쿨에 잠길 수 있는 상황 그래서 약간 불리려는 마인드로 쳤는데 여기 언덕이 있는데 아이고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어렵게 지나고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너무 힘들었다 이번에 목이 맞죠 나? 목이 맞아 맞아 이렇게 되면 경기를 모를 것 같은데 난 근데 사실 난 약간 생각 이거 시청자분들이 이거 좋아할까? 이 스코어? 이거 지금 뭔가 잘못됐는데 쫀쫀한 느낌은? 아니 잘 칠 거잖아요 이제 후반 나오고 이거 끝났을 때 스코어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제가 극초반에 제가 조금 다들 불편하게 해드렸는데 지금 다 비슷하죠? 지금 다 비슷합니다 한타 차이요 한타 차이요 아 근데 사실 여러분 어려워요 솔직히 어렵습니다 여기 기장 자체가 너무 많았다 네 마이크가 떨어질 정도로 몸이 심하게 흔들렸다 이건 진짜 미스샷이다 야 이건 뭐냐? 야 이건 진짜 지금 이건 창피한 미스샷이다 1번을 제 두 번째 샷과 같은 전 자주 위를 쳐가지고 어 그러네요 헤드가 이만했으면 좋겠어 야야야 야야야야 야 사보나연 사보나연이 약간 아 이게 진짜 장군멍군이 계속 나오네 아 나 있어 있어 무조건 있어 나 있어 있어 저기 멀어 210이야 그러면 생각보다 앞에 있어 음 근데 나보다는 괜찮았어요 멋있게 날아가다가 나간거고 저는 바로 코앞에 떨어진거고 이건 여기서 우기입니다 저기 뿌려볼게요 아 이건 못찾나? 네 여기서 자 볼이 아닙니다 공 아니에요 너 저쪽 뒤쪽이었어 어 여기 어디 있을거 같은데? 공 엄청 많은데 내 볼은 안 볼 어 납다 September 21w 둘 샷! 오~! 이상해서...! 찬스를 적극하게 잡으시네.. 뭐 일 later? 어? 아이고 저게 뭐야? 아니 자진 않네요 점심만 먹어 제가 전체 형 와부턴이 예상 드리는 이유가 더워서 못 치니까 경치가 보이네? 참 원하자 자 나만 아니면 돼 창피함이 좀 분산됐어 전반 고생 많으셨습니다 전반의 고생은 저는 초반에 좀 했고 나는 이게 슬리플인가? 맞네 슬리플이네 박빙이네요 678이네요 뭐야 이 스쿼아들은 아니겠어 저는 솔직히 이렇게 생각해요 분명 이거를 왜 이렇게 못 쳐 이러면서 재미없어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재미있어 하는 분들 더 많지 않을까요? 또 십장님은 팬덤이 있고 영훈이 형도 또 팬들이 있고 많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보시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한 명만 유독 멋치는 것도 아니고 다 같이 이렇게 여기 한쪽은 살려주네요 왼쪽은 확실하게 살려 아 진짜 좁다 자 후반 잘 치세요 네 파이팅 파이팅 Marshall sch ov 안녕 스포아 스포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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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샷!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스코어가 안 나온 게 처음 오는 골프장인데 그린이 너무 어려우니까 공을 어디로 쳐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저는 좀... 어 그만 방향 좋다 나이스! 아마 글로 갔을 거예요 가봐라 굿샷! 오우! 붙였다! 오우! 붙였다! 이게... 짧았나? 이게 정말 장타자니까 이 홀이 쉬운 거지 이야... 이 홀도 이 그린 주변이 어려운데 200 안 나시는 분들은 진짜 어렵게 플레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그죠 이거는... 조금만 더 쳤으면 좋았을 뻔했다 훌륭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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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나이스! 오우! 나이스! 오우! 이건 진짜 구세무다 잘했어! 잘했어! 자... 제이슨 데이는 얘기했습니다 내리막은 졸졸 흐르게 하라고 지진이 이야... 후반전 시작이 좋은데 다를... 네! 여기 시작을 첫 편에 내보내주시고요 그럴까요? 이런 방법이 있어요 3풀이 나왔지만 2부 끝날 때 막 엄청 잘 치는 모습으로 막 나가는 거지 예고가 이렇게 계속 떨어지고 막 갑자기 예고 있고 아 잘 치는구나 아이고 샵 맺기 좋다? 어휴 그림버커 싫어 내려왔을 것 같은데 나무 때문에 넘어가지 않았어요 내려왔나요? 아름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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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렸어요. 이거는 열렸어요. 진짜 엄청 공부하는 마음으로 구워주세요. 내 주변에는 그림만 10년 잡고 계신 분 계셔? 네? 그림만 10년을 연구하고 있어요. 늘 어디서 연구하냐? 사우나 온탕에서 서서 연구해요. 그립을 이렇게 잡았어요. 사우나에서는 그립을 조금... 확실한 건... 그립이... 아직도나 바뀌어. 계속 바뀌어. 그립이 계속 바뀌어. 네. 팝5인가 보다. 팝5인가요? 540 파이. 540? 540? 100핀이라서... 이거 진짜 장난 아니다, 여기. 115. 17YGBacyciendo. 어! 살았어? 나이스. 던져졌어. 던져졌어. 구질 진짜 정확하다. 여기는 슬라이트가 많이 날 것처럼. 그래서 제가 왼쪽을 많이 봤어요 와 진짜네요 어쩐지 그래 아 이거 어쩐지 야 야 이것도 뽕샷이에요 뽕샷 대리 뽕샷 이거 확실히 페이드를 치시네요 명확한 페이드를 쳐요 저는 페이드를 쳐요 그럼 원래 처음부터 페이드를 쳤어요? 저는 처음부터 슬라이스였고요 그걸 잡힌 게 페이드 들어오는 미스샷이에요 저한테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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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투원 투원이네 올라갔다 올라갔어 올라갔다 우와 우와 이글 찬스 오 들어간다 들어간다 우와 붙었어 오 오 완전 붙은 거 같다 얼마 남은 상황이었어요? 한 250 정도 남아 250요? 이야 와 500세대 투원 만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것도 좋다 사이드 스피 나이스 아 이글이냐 버디냐 이글이냐 버디냐 화이팅 아 아 헷갈립니다 왼쪽 맞는 거 맞는데 이거 같이 있는 거 같다고 아 이쪽이 높네 육소스 육소스 아쉽다 오른쪽같이 그냥 똑바로 보는 게 나을 것 같아 파다 파다 아 모르겠어 내가 못하는 거 자책하지마 이그랜서 버디 한 거랑 겨우겨 버디 해보려고 한 거랑은 달라요 아 근데 진짜 잘 치네요 아유 얘 진짜 너무 풀백인데 파슬이에요 와 꼴이 엄청 다 똑같이 되는 거구나 와 이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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